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식 몰래 치킨 먹기 게임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그래? 괜찮아 아버지야 너도 먹을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대신에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먹어야 돼. 아니 그래도 네가 뺏는 치킨은 너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오 좋아졌어! 아무도 못 먹게 다 뺏어줄걸? 여러분 구독자여를 눌러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망치네. 1라운드 치킨 도둑을 잡아라! 룰을 설명할게. 게임 시간은 총 8분이야. 원희는 식탁에 앉아서 엎드려 있을 거야. 손으로 치킨 박스를 꽉 잡고 있으면 돼. 우리는 원희 방에 있을 거야. 릴레이로 치킨 박스에서 치킨을 훔쳐서 다시 원희 방에 오면 돼. 대신 한 번 갈 때 치킨 한 개밖에 못 들고 와. 이번 게임이 2라운드의 중요한 게임이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돼. 아 저번에 아빠 몰래 TV 채널을 바꾸기랑 비슷한 게임이네? 어! 그리고 치킨을 들고 가다가 원희한테 컸리면 치킨을 압수당해. 마이러스 1점이야. 그리고 빼는 원희는 플러스 1점. 오케이 알겠지? 다 됐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이제 나 룰렛 타이머 설정하면 돼? 오 그래 그래 우리 방에 들어갈게. 원희 방? 이 게임 너무 좋은 거 같아. 원희 안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왜? 네가 다 뺏으면 되잖아. 그래! 자 빨리 갑시다. 아 원희야 빨리 해줘. 원희야! 어? 자자자 우리 작전을 짜야지. 아 작전을 원희 안 들리게 짜야 되잖아. 원희 룰렛부터 알아봐야 돼. 아 맞네. 이제 한 번 돌려볼게요. 제가 가사표 여기 있어요? 가사표 여기? 몇 번이 나올까요? 와 대박 많이 나왔는데요? 아니 이거 봐봐 이거. 타이머를 설정할게요. 자 작전을 짜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저번에 내가 한 번 해봤잖아. 그치? 나는 그때 10회 나왔었거든? 10회가 많은 게 아니야. 이게 간격이 생각보다 길어. 아 진짜? 응. 그래서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응. 한 번 알람이 울리잖아? 응. 빨리 가서 가져오는 거야.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스피드죠? 아빠는 스피드죠. 너는? 나? 나는 심리전 할 거야. 원희의 심리를 맞춰서 가져올 거야. 원희 심리를 어떻게 맞춰? 원희 심리전 할 거야? 그래? 음.. 이 정도? 이 정도 해줄게요. 왜 나는 안 물어봐? 엄마는 어차피 촉으로 할 거잖아. 엄마는 어차피 육감인데 뭐. 맞지? 응.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니. 스스로 잡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응. 일부러 우리 안 들리게 한다고 하나봐. 그냥 거의. 안 내면 진 거. 아 진 거 아니지? 응. 잠깐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개인전이네? 어? 그러게. 진전이지. 일단 치킨 먹는 거 개인전이잖아. 아 그거다만.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일단.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진 거 가위 가위 보. 아 이게 많이 할수록 좋네. 치킨은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러게. 아. 뭐야 끝났어. 아이 진짜. 그것보다. 언니 몇 회 뽑았을까? 언니가. 언니 막 5회 뽑은 거 아니야? 언니 이미 뽑고 알람 설정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가 보다. 아 많으니까 너무 힘. 아. 어? 다 됐어? 알람 설정하고 있어. 내 말 맞지? 응. 왜 그래 올해 많이 나왔니? 어 엄청 많아. 어? 페이크일 수도 있어. 이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페이크를 노린 거일 수도 있어. 우리가 페이크라 생각 안 했는데. 아 나는 이따가 시작하면 바로 가야겠다. 내가 1등이니까? 응. 시작하면 바로 탁. 근데 내가 봤을 때 1등이 있지.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하나 넣었어. 진짜? 왜인지 알아? 우리가 지금까지 시작하자마자 뛰어갔잖아. 응. 다 그랬어. 모든 게임 할 때 다 그랬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다 통과했어. 그럴 수도 있다. 응. 무작정 알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 많이 챙겨야 돼. 시간 제한이 있잖아. 응. 우리가 많이 챙기려면 많이 나가야 돼. 근데 알람 흘리는 거 기다리다가 몇 번 못 나갈 수도 있어. 맞네. 1등이 또 영악하게 스타트가 7분부터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뭐 10초간 걸 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망하는 거야. 맞네. 근데 불안해서 중간에 못 나가고 아 알람 왜 이리 안 나오는 거야. 어 그래. 알람 기다리다가 그래 된다니까? 아 이거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신발 벗어야 해. 빨리 나가. 다다다다다다. 응. 1등이 엄청 많니? 왜 이리 오래 걸려? 와 엄청 많아. 진짜 많이 그냥. 진짜 많은 거 같은데? 응. 막 30회 이래 나온 거 아니야? 아 이거 30회 더 있어? 아 30회 더 있어? 게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일단 시작하면 먼저 뛰어갈게. 아 뛰면 안 되지. 닌자는 닌자 뛰기로. 아 내가 또 닌자 워크 잘하잖아. 어떻게 해? 내가 또 닌자 워크 다리는 아니야. 닌자 워크의 다리. 자 저의 목표는 네 조각. 오 너는? 자 저는 무조건 아빠의 두 배입니다. 어? 여덟 조각? 가능하니? 가능해. 엄마는? 엄마는 그냥 다섯 조각? 다섯 조각? 오오오. 되지. 내가 제일 많이. 거의 다 했다. 오 거의 다 된대. 준비해야지. 아빠 자세 왜 이래. 저는 바로 빠르게 가져올게요. 원이 들을 거 아니야? 천천히 가져올게요. 저는 알람 울리는 거 기다렸다 갈게요. 목소리 크게 하면 원이 가짜인 거 다. 어. 준비. 시작. 언니 안녕. 안녕. 아니 이건 아니잖아. 나 치킨이야. 어 치킨이야 치킨. 나 치킨. 어! 내려다. 안 잡았어. 시작부터 잡혔어. 자 빨리 빨리. 치킨은 어디서? 어? 치킨 어딨어? 잡혔어 그냥. 나 치킨. 나 치킨. 성공했어? 어 성공했어? 어 성공했어. 나 바로 갈게. 진짜? 잡힐 거 같은데? 내 그릇이. 됐어. 왜 이렇게 안 빠져나? 엄마. 아니야 미안해. 나 치킨. 성공 성공 성공. 왔어 왔어 왔어. 빨리 내려놔. 잠깐 치킨 다 뺀다. 어머 싸. 빨리 와. 빨리 와. 그거는 안 빠지지 sollte 막 이렴 chemistryeden.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오오 왔어. 생각하지 못 herman... etas辣이 죄송. 이번에는 걸릴 거 같은데? 좀 봐 천천히. 우리 세 번 걸리면 그 사람 탈락이야? 어? 어? 오빠 좀 봐줘라. 그럴까? 나도 치킨 좀 먹자. 원희야 잘 먹을게. 오빠 가지마! 아니야 원희야 방해하면 반칙이야. 원희가 우리 팔 먹지 않더라. 조심해. 빨리 빨리 내려놓고. 안! 아 원주하다. 바로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미안해. 엄마 내 코를 좀 남겨. 알았어. 어떻게 다 뺏기게 생겼어요. 아 진짜 치킨 냄새. 더 섞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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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지 불쌍해. 아 진짜 이게 그림의 떡인가 진짜. 아 내가 또 가져올게. 못 알아야지. 우와 치킨도 다 없어져 가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려! 왜 나만 걸려? 왜 나만 걸려? 아이고 재수 없어라. 어떡해. 조심해. 옷에 떨이. 아 진짜 빨리 좋아. 원희야 안녕. 오빠 나빴어. 먹어도 돼. 냄새. 냄새만 맡아. 아 빨리 가. 아 진짜. 원희야 너무 불쌍했어. 냄새 맡아주고 왔어. 아 진짜. 에 괴롭히지 마. 빨리 빨리 다음 선수. 우와 너희 세 마리. 어 뭐야. 나 바로 갈게. 원희야 타이머를 못 자네. 원희야. 엄마 좀 봐주면 안 돼. 엄마 어디 좋아서 계속. 잘 있도록 하네. 미안해. 왜 치킨. 미안해. 뭐야 토성공했어? 잠깐만 나 타이밍이 안 좋은데. 지금 나 막 걸릴 것 같은데. 가. 아빠. 맞았어? 응 아빠 좀 봐줘. 아빠 좀 봐줘. 아빠 좀 봐줘. 안 뛰어갔어. 다음에 얼었다. 박스 열어야 된다. 나 박스 원래 자리로 옮겨야 돼? 이거 걸릴 것 같아. 박스 붙이고 갈 거야. 좀 왔다가. 오케이. 좀 다시 왔다가. 안 뛰으면 안 돼. 원희야 방해하지 마. 자자자자자. 나 문 열어보는다. 뭐 했어? 성공했어. 엄마 엄마 엄마. 나 바로 갈게. 빨리 가. 파이팅. 어? 치킨 많다. 문을 왜 안 닫고 다녀? 이 사람들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야 너 내 마리에?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 몰라. 자 박스 치우고 잠깐 놨다가. 박스 가져온 거 탈. 엄마 걸렸다. 엄마. 미안해. 아니. 손으로 들어. 손으로 들어. 걸렸어. 실패했어. 걸렸어? 어. 어? 나 간다. 어. 조금 이따가 할까? 아. 아 빨리 가세요. 아. 게임이 좀 빨리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가져가겠어. 치킨 다 가져가겠어요. 어떡해요? 아빠 아빠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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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원해요. 아유 나빴어. 기차렬. 성공했어? 어. 어. 뭐. 먹을 치킨. 버스터리 파이팅. 잠깐만. 이번에. 아 오빠 치킨 왜 자꾸 울리는 거야. 야 빨리. 좀 이따가 할 거야. 어?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알람 울려. 빨리 가 그냥. 지금 지금 지금. 빨리 와 치킨 오빠. 진짜 치킨 아주. 가지 마. 가지 마. 어. 어 부스러기. 자. 아. 자 냄새만 맡아 냄새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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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혔어 내려놔. 저거 놀리다가 왔구나 저거. 어이구. 뭘 받았어. 뭘 받았어 진짜. 너 놀리다 왔지? 어. 농락하다가 거의 안 나요? 어. 맞이. 파이팅. 나 농락하다가 걸려. 바로 가? 어. 나 농락하다가 걸려. 그럴 줄 알았다. 너 지금 다섯 조각. 아 내 조각이구나. 내 조각이라고 여유부리냐? 한 조각 더 필요하나? 엄마, 조금 다주면 안 될까? 엄마야 좀 봐주면 안 될까? 어. 내 치킨이 지금 몇 가지? 5개밖에 안먹었어. 미안해? 말한 조각화 Imma. 와 이제 계속 걸리네. 원지야 뒤에 물방해놨나봐.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빨리 줘. 빨리 가. 빨리 갈게! 처음에는 조금 해소같이 했다. 지금 거의 10초 간격으로 나오고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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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져갔다. 나 생말이! 내 말이에요? 어? 나랑 맞다. 나 내 말이에요? 어? 내 보다 맞네? 알라드, 나 바로 간다. 안녕? 나 이번에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갈 거야. 원희야 미안해. 이런 치킨 4개 남았어요. 원희야 미안해. 뭐 너 왜 말해? 왜 이렇게 많아? 다섯 조각? 이제 좀 여유롭게 할 거야. 엄마 이번에는 잡히지 마라. 어? 지금 가야 돼. 바로? 원희야 미안해. 원희 내 거. 원희 미안해. 원희. 뭐지? 참 더워. 우리 다 가져오겠다 이러다가. 뭐지? 먹을 거 안 남아 먹겠다. 나 가. 나 진짜 맞아 울렸어. 아니 원희가 지금 거의 5초 간격으로 나오고. 진짜? 가져갈까 말까? 나 한 입만. 내려놔. 아 괜히 놀렸다. 다 핫했어. 다 핫했어. 아이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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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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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 마리야? 우와. 보석돌이 다섯 마리. 이야. 엄마 네 마리. 우와. 아빠 네 마리. 우와. 나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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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아니야. 세 마리 남았어. 세 개 남았어. 자 1라운드는 저 다섯 조각, 아빠 네 조각, 엄마 네 조각. 총 13조각. 우와. 여섯 번 걸렸으니까 7대 6입니다. 아 1초 차이네. 어. 1라운드는 발공연장 공감위. 어 드디어 먹는 거야. 어. 1라운드는 각자 방에서 몰래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어. 어. 드디어 먹는 거야? 어. 1라운드는 각자 방에서 혼자 몰래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먹다가 원희한테 걸리면 마이너스 1점. 먹던 치킨은 압수당해요. 그리고 다시 새 치킨을 먹어야 돼. 다 먹어서 발골에 성공하면 플러스 1점이야. 알겠지? 발골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원희야 넌 아니야. 어이구어이구어 죽을까? 어이구어이. 어이구어이. 안 넘어 줄 거야. 어 진짜? 그리고 치킨은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안 돼. 뼈만 들고 있을 수 있어. 원희가 왔을 때는 무조건 치킨 숨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어 알겠어. 어 어디 숨기지? 내. 아. 아. 하지 마. 원희가 압수도 못 하셨네. 자 룰렛 돌려주세요. 자 우리 가자. 어. 치킨 들고 가야지. 어 치킨 들고 갑시다. 파이팅. 자 치킨 다 먹자 우리. 자 걸리면 안 돼 다들. 아 멀리지 마. 문 닫아. 자 일단 룰렛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사살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자 저는 치킨을 일단 여기 숨겨둘게요. 아 치킨은 여기 옆에 서랍에 숨겨둘게요. 아 치킨은 여기 옆에 서랍에 숨겨둘게요. 자 몇 번이나 올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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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일곱 번. 일곱 번이거든요. 아. 하. 잠깐만요. 아빠 못 먹게 좀 느리게 해볼까요? 왜 나야 하필이면? 오니가 아빠를 노리는 것 같아요. 자 됐거든요. 준비. 준비. 시작. 일단 기다릴게요. 바로 들어온지도 몰라. 자 한번 가볼게요. 아 어딜가 나야 하지? 일단은 생각보다 횟수가 별로 없으니까. 좀 아껴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이따 해야겠다. 아 어딜가야 되지? 아 어딜가야 되지? 와 어딜가야 되지? 빨리 빨리 와. 나 좀 먹자. 와. 와. 어딜가야 되지? 치킨 맛있어? 맛있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왜 뭐냐? 어. 오빠. 응? 맛있었어? 응. 아 그래? 알았어. 잘 있어. 아 이제 빨리빨리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 다 먹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엄마 아빠라면은 빠르게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디 가볼까?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적어가지고 애매하거든요 되게. 애매해서 어떡하지? 엄마. 봤어. 그렇게 접시를 빠르게 내렸어? 보세요. 엄마. 뒤에. 엄마. 뒤에 돌려봐. 너무 많이 남았지 않아? 알았어. 가지봐. 여기 좀. 줘. 이거. 근데 이거 거의 다 먹었잖아. 응. 그러니까. 야. 그래도 다 먹은 건가? 어쨌든 걸렸으니까요. 먹었네요. 아빠는 잘 안 와요. 안 들어가지로. 아빠 맛있어? 아빠 어딨어? 말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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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 어쩜지 걸렸는데 그냥 맞아 먹을래. 안 돼! 아빠 마이너스 2점 할 거야. 뭐야 누가 또 뺏겼어? 어. 저 엄마 대각선 앞집이. 너는 왜 안 닫고 가세요? 잘 먹어. 자 이제 어딜 가야 될까요? 왜 원이야? 무슨 일이야? 나 접시가 비웠단다. 그러네. 어 그래 아빠. 자 이제 치킨 먹지 말고 딴짓해. 알았어. 나는 이제 치킨 안 먹을 거야. 자기가. 아. 콜라 있으면 좋겠다. 엄마. 치킨 3조각에 콜라 한잔. 어? 진짜? 나 안 그래도 목마른데 지금. 어. 치킨 3조각에 콜라 한잔. 아니 근데 너무 비싸. 그럼 치킨 2조각에 반컵. 내가 남은 게 2조각 뿐인데 어떡해. 준희. 맛있어? 맛있었구나. 맛있었구나. 알았어. 잘 있어. 응. 콜라 필요하지 않아? 치킨 2조각에 한잔이야? 필요 없어. 데리가. 아깝네. 이게 맛있어 맛있어. 몰래 먹으니까 더 맛있어. 뭐래? 아빠? 치킨 줘. 치킨 줘. 가져올게. 아니 원희야. 저 아빠부터 먹자. 아니야. 줘. 그러게 그냥 콜라로 하지 그랬어. 나만 계속 뺏기냐? 어. 어. 원희가 아빠만 노리는 거 같아요. 시간 다 되어가는 거 같은데? 어. 빨리 가야겠네. 잘 있어. 어. 이제 아빠한테 오지 마. 원희야 왜? 원희야. 나 콜라가 필요한데. 두 조각이 안 돼. 아. 먹었구나. 잘 있어.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요. 빨리빨리 다녀야겠다. 원희 때문에 먹지를 못하겠어요. 원희야 멘트 하고 있었는데 왜 들어와. 아니 나 지금 멘트 할 거야. 자 제가 유튜브에서 본 방법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끝에 꼭다리를 물고. 형님 나 안 들어가요. 아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빨리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시간 끝났어. 야 지금 한 마리 먹고 있는데? 그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오빠 먹지 마. 아 그럼 이건 점수를 안 할게. 알았어. 아직 나 다 못 먹었는데? 아빠. 먹지 마. 아. 야 다 나와 뭐해. 엄마 몇 조각 먹었어? 난 두 개. 오? 두 개. 보습돌이 너는? 네 개. 뭐? 네 개. 대박 죽겠어. 우와 대박. 네 개 다 먹었어? 하나는 끝나고 먹었어. 우와 나 한 조각 먹었는데? 맞아 아빠 두 조각 뺏겼어. 아 잠깐만 나 먹던 건 맞아. 자 이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다들 몇 개 먹었어? 나 한 조각. 엄마 몇 개? 나 네 조각. 나 두 조각 뺏겼어. 오. 저 몇 조각 뺏겼어? 나 세 조각. 오 우리 이긴 거 아니야? 우와 우리 치킨. 야. 야. 그래서 뺏은 건 다 내 거야. 아빠 먹던 건데? 아빠 먹던 건데?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왜왜왜왜왜. 어? 이것저것. 뭐라고? 먹던 거 먹어야지. 아니 너 뺏었던 거 먹던 건데? 아니야. 아 저게 있구나 못 뺏은 거. 진짜 딱 색이야. 아 그래 이것도 같이 먹으면 되겠다. 나 한 조각 남았어. 어 그것도 내 거. 잠깐 나 먹던 거 좀 마저 먹자. 조금 남긴 해. 나 저게 먹어. 너 맞아봐. 아. 어? 맛있니? 오늘의. 맛이 어때? 아. 진짜 눈물만 만큼 맛있어가지고. 맛있지? 힛되게 왔다 저런가 봐. 자 오늘은 동생 멀리 치킨 먹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재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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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늘려주세요. 안녕. 맛있지? 아빠 먹어. 알았어. 아빠 먹으면 진짜 더러워. 응. 아 이거 찍어도 이렇게 맛있었어? 어? ignorance. 날씨she 거예요. 나도 말이야. onsciousragen Weg幾 kosten. 아빠 먹고 같네. 무슨 말이야? iquiat걸 financi 필수? าน Government 버ось crochet. 같이 проб acht을WER responsibility